한국국토정보공사 지난 2022년 5월 4일 대비 약 3.0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23일 39,4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5일 24,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0월 25일 9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5월 24일 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동서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6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9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1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1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0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31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48%에서 약 3%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6일 약 3.56%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월 25일 약 2.7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353억원이며 2016년 5,137억 대비 약 4.1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83억원으로 2016년 456억 대비 약 마이너스 15.8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17%입니다. 순이익은 약 1,151억원으로 2016년 1,223억 대비 약 마이너스 5.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1.51%입니다. 동서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3.38배이며 지난 2016년 22.45배에 비해 약 4.1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86배이며 지난 2016년 2.2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99% 감소하였습니다. ROE는 7.28%, ROE는 7.95%입니다. 동서의 시가총액은 2조 6,919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2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9위, 음, 이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5,353억 2,73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9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9위, 음, 이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83억 7,46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87위, 코스피 종목 기준 343위, 음, 이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1,151억 4,56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5위, 음, 이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기준 1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